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빌드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냉장고에 있는 여러가지 아이스크림들 준비했습니다. 팔아서 먹으려고 누랠라랑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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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아삭아삭 맛있다. 와우 아삭아삭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삭아삭 매콤한 맛 벽리베이 하나 더 맛있어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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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건 맛있다. 고소한 맛 아삭아삭 고소하고 맛있네요 아삭아삭 고추장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먹어봤어요 너무 배불러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